뭐 그려? 어, 사람 얼굴. 이게 누구야? 그 사람. 사랑은 해? 왜 헤어진 거야? 유부남이래. 근데 어떻게 온다고 그러는 거야? 백부자 너? 언제 온대? 어떻게 여기 온 거야? 너 그 유부남하고 바람 피워서 잠수 타다가 외국 나왔어 뭐 그런 거 다 들었어. 근데 진짜야? 잘 지냈어? 어떻게 됐어? 아니, 아니 잘 지냈냐고. 거기 남자 어떠니? 좋지 않았니? 여기 남자들보다? 너 왜 모른 척하니? 너 몇 살이더라? 내가 무서워? 왜 사람을 피해? 너 몇 살이더라? 아주 돌아온 거야? 배고프냐? 뭐 먹을까? 근데 그 사람 영화 안 만든대? 안 만들어? 소식이 없어. 그냥 입 좀 조용히 하세요. 다 자격 없어요. 다 비겁하고 다 가짜에 만족하고 살고 다 추한 짓 하면서 그게 좋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. 다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. 아니야. 어떡하니? 응? 누가 만난가니까? 감사합니다.